세 글자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. 릴레이로 한번 가봅시다. 릴레이로 한번 가볼게요. 순서대로 하고 완성하지 못하거나 늦게 말하는 팀은 탈락해서 마지막 한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. 가볼게요. 닝닝 팀부터 시작. 사랑해. 그렇지. 다음. 행복해. 오케이. 다음. 고. 난. 난. 개리. 나. 나. 대충해서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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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고. 낭끼 깜짝 놀랐다. 고마워. 바. 다. 여. 응? 바다여? 바다여. 바다여. 바다. 다. 고. 바. 그렇지. 그렇지. 시작. 미. 안. 그렇지. 화. 가. 가. 나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긴장, 긴장 저기 저기 재밌네. 영철이가 잘해야 돼. 중요한 역할이에요. 시작. 감. 땡. 감사해. 감사해. 했는 줄 알았어. 자, 이제 두 팀의 해결이야. 미안해. 나 감나무 하려고 그랬어. 감나무도 재미있겠다. 감사해, 한 줄 알았어요. 자, 희철이가 할게. 시작. 우. 해. 잘한다. 그리고. 설. 병. 병. 전 왜요? 어려운 당장. 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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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.